1, 2, 3 1, 2, 3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여러분 트와이스의 일본 싱글 이즈, One More Time 그리고 싱글 이즈, 캔디팝이 음원 사이트에 발매된다고 합니다. 자기로 맞춰보세요. 바로 2월 7일 수요일 오후 6시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실 거죠?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불러볼까요? 1, 2, 3, 4 One More Time, Give Me, Give Me, One More Time 시, 시, 시작 Love Me, Love Me, Love Me, Ki, Mi, Ni, Na, K 하나, 둘, 셋, 넷 캔디캔디, 팝팝, Ki, Mi, Na Hey, Brand New Girl 자, 나머지는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네, 원수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Why Love Me and Twic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